신분을 감추고 10년째 기부를 하는 천사 이런 선행이 어디 있습니까? 이 동네 배경으로 소설을 하나 쓰려고요? 작가 선생이요? 상자를 그렇게 놓고 간다고 저요? 해마다 다르긴 한데 작년에는 무릎팔매 집 앞에 뒀다고 하더만요 무릎팔매? 첫날부터 지각을 해?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옥군이 할머니한테 좀 전해줘요 야 이거 뭐가 있어? 내가, 내가 여기 보세요 무릎팬은 주민센터 하실 것 같은데 잘 나왔네요 조그만 놈이 겁도 없지 아저씨도 엄마한테 짐 있잖아 나도 진짜 천사 믿는 거야? 당연하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간다 미안해 뭐? 농철 아저씨 왜 그래요 아저씨 두려운 사람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2Ar cały 좀 전혀 아저씨 예 요 아이 승우 은